2, 2, 2, 3 1, 2, 3 1, 2, 3 2, 2, 3 잘 들어갔으면 다음 거 잘 들어갔으면 다음 거 따라가 때려야지 그렇지. 이런 느낌으로 항상 한 기술만 보고 1, 2, 3 2, 3, 4 2, 3, 4 어! 잘 못해. 잘 못해. 어! 너무 많다. 오! 이거 제일 좋겠다. 너무 고고하셨어.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. 가볍게 해서 정돈이 같은 발이 있는 면이 안 깎어요. 그래서 면을 칠 때 정면으로 갈 수 있는 각도를 많이 연습하세요. 얘가 이렇게 깎이거나 이렇게 뒤집어주면 힘이 많이 늘어져요. 그래서 만났으면 면 스윙이 정면으로 가는 거. 보셔야죠. 알겠죠? 상대 입장에서 이렇게 붙이니까 딱 눌러가니까. 이런 속도에서 뭘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. 여기서 막퇴가요. 이런 속도에서 뭘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. 여기서 막퇴가요. 여기서 막퇴가요. 막퇴가요.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기만 해도 딱 상대 입장에서는 신고가 어려운 것 같아요. 박수. 박수. 박수 잡을려고 하니까. 5대 1이 지나가니까. 근데 대부분. 공이 오면. 상대 이렇게 슥으로 이렇게 칠여가서. 그러면은. 쌓이게 있는 것도 붙이고. 손목으로만 납쳐야 되는 부분은. 고데기가 어려워요. 자세 납치고. 오. 나 잘해. 나 잘해. 나 잘해. 나 잘해. 나 잘해. 잘한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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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. 오. 야 나. 오. 야. 이거 이거. 오. 야. 오. 나 다시 나다. 가. 야. 오. 괜찮다. 양이. 우와. 공을 오고나서 출발하는거죠 공을 만나는 상태에서 자세를 갑자기 낮추거나 서서 출발하는 것까지 공을 오는 위치에 보고 공수도 깊게 올라오면 한순간에 전화춤 그거를 출발하는거죠 여기 뒤에 잘 들어갔으면 다음꺼에 따라가 때려야지 여기 뒤에 잘 들어갔으면 다음꺼에 따라가 때려야지 이렇게 잘 들어갔으면 다음꺼에 따라가 때려야지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항상 한 기술만 보고 배울라 하지 말고 그 다음꺼 동작까지 생각하면 좋은거 같아요 오케이 끝 안녕 또 어려운거 있으면 또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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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